만치형 군배야 황격주어를 다들 그만하시오 나는 내 발로 의검보러 간 것이오 이 두 발로 걸어서 거짓부로 마시오 도둑당 성지 이놈 군배야 내가 내 한 목숨 살리고자 우리 동패들 목숨을 앗아가겠느냐 이보시오 동패 여러분 보호부청이 없어진다고 그 보호부청 정신마저 없어지는 것이오 환난구휼 장사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 힘겨울 때 우리 동패들 간에 서로 돕는다 그 보호부청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오 나는 서럽지 않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호부청의 정신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한 참 무시무시하고 차디찬 칼로 내 목을 밴다 해도 나는 두렵구나 억울하지 않소 오부청은 다 같이 잘 살고자 만든 것이지 얼싸 않고 죽자고 만든 것이 아니오 여러분들 손해는 여러분들 손해는 백성들 사람들 살리는 무라를 지고 식솔들 살리는 돈을 줘야 합니다 사람들 해치고 사람들 죽이는 그 무기를 쥐어서는 아니데요 자 무기를 내리시오 이것은 이것은 보호부청 도접장 이천봉삼의 마지막 명이오 뭣들 하는가 도접장의 명을 받들지 않고 도접장의 명을 받들지 않고 도접장의 명을 받들지 않고 도접장의 명을 받들지 않고 각 인방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동파들을 모두 해산한다 그건 못따르고스 의금부까지 따라갈 것이오 맞사 우리 동패들이 도접장 가는 길을 배웅할 것이오 간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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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신!